오늘 두 번째 이너뷰 시작합니다. 이 정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인사권과 자금, 조직과 자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하죠. 거기다가 공천 때는 이 공관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여든야든 사무총장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특히 여당의 사무총장은 더 그렇다는 말을 듣죠. 자 오늘 누가 나왔나?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네 물어보십시오.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철규 의원 그러면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습니까? 소위 말해 윤해권의 핵심이다라는 표현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 언론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부로 느끼시나요? 과장된 게 맞습니다. 그냥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뿐입니다.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115명 모두가 다 윤해권이고 다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저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도부가 완전 성향 성격이 좀 다른 지도부일 텐데 이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당정 간의 일체감이 강화됐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좀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식주의도 하는데 그런 언론의 새 지도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언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시겠죠. 그런데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우리 당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난번 대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당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정상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늘 분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것이 뭔가 지금 다양성이 부족하고 역동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과 정부의 관계가 결코 대통령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당은 당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또 조율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다 대고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이득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다양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과 정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보이는 것은 그게 다양성이 아니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요. 또 안정된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조율해야죠. 당 정관의 이견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언론에 나가서 떠들고 또 목소리를 밖으로 내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야당의 역할이죠. 그 이견 조율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다. 네. 그렇죠. 조용히 해야죠. 불 밑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양국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니, 양국관리법. 양국관리법이 아니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이것은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 우리 농정이 말이죠. 94년도 도하하 우르가이 라운드 이후에 300조 가까운 재정을 농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의 이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만족스러울 만한 위치에 가 있지 못하다. 그런데 특히 쌀 문제는 지금 우리 농산물 중에 남는 부분이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에 어저께 이 엄마란스가 있으면 공급을 줄여야 되죠. 수요를 늘리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양국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양국관리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쌀의 증산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의 생산이 시장의 원리에서 수급이 맞아지지 않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요. 쌀은 남아들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그래서 농민들 43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농민들조차도. 민주당은 곧바로 재의 추진해갔다는 거고 재의 추진하면 정족 소상으로는 부결이 되겠죠. 그게 또 언론의 보도가 될 거고. 혹시 민주당이 양국관리법을 추진하고 그리고 재의결을 또 추진하는데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정부를 곤란한 지경으로 물어놓기 위해서 발목 잡기 위한 법이죠. 결국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이로써 이 법이 시행되면 통과돼서 갈 때 이득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갈라치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양국법 관련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다 민주당 탓이라고 떠넘기려는 정치적 프레임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죠. 양국관리 이 법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지 이걸 무슨 우리 당에서 이걸 동의를 했습니까 같이 합의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적반하장이고 특허시우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보니까 노랑본통법이니 방송법이니 간호사법이니 계속 줄줄이 아마 쟁점되는 입법들을 강행 처리를 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 실종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거 좋은 법이면 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민주당은. 좋은 법 했었어야죠.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은 직무위기 한 것입니까. 그들이 반대했던 법입니다. 양국관리법 지난 정부에서도 기재부 장관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압도적 다수 당이 시절에도 이 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입법하지 않았던 것을 압도적 다수 야당이라 해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가지고 입법 폭주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시간이 멀지 않아서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후복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저는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의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다. 국민들을 그 정도로 뭐랄까 쉽게 바라보시는 건지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은 없으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를 이제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정부가 곤란해지다는 게 결국은 이제 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년 총선은.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먹힐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국관리법이라고 하는 이 강제 매수법이 통과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쌀을 대량 생산해서 정부가 무조건 사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분들의 소원함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막아짐으로써 이 법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하는 전체 국민 전체죠. 이분들은 이걸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뭐랄까 이거 막아야 된다. 이 법이 거부권이 행사될 때 이런 이익이 피부로 느끼지 않고 그들을 소수의 일부 소수의 이익을 보는 분들은 불만이 많으시겠죠. 그들의 표심을 뭐랄까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를 계속 곤란한 지경에 몰아놨는데요. 이게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은 없을까요? 어떤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법안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인들이 의석수리 이용해서 올라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이 되면 야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독주하는 거 아니야?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혹시 그런 흐름들이 총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의 21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돼서 밀어붙인 입법 독주처럼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입법 독주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두환 대우 시절에도 이런 입법 폭주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군부정권 시절보다 더한 입법 폭주가 국회에서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여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안 보시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내년 총선 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시키는 이런 다수 야당에 대한 평가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해줄게요. 민생 119 특위. 사실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범한 것 같긴 한데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비우기 이야기. 이게 조금 어제 논란을 느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해명하면서 이게 정책으로 공식 위반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언론이 너무 부풀린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밥 한 공기 비우기 사건. 해프닝이죠. 해프닝. 네. 해프닝이죠. 양국 관리 문제를 논의하는데 밥 안 그릇 다 먹기 운동이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아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당이 남는 쌀 문제 양국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누가 봐도 어린애가 들어도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조수진 의원 자체도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공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해프닝성 발언인 같은데요. 그것이 마치 그 하나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양국 관리법을 대하는 대안도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라고 비판을 하는데 좀 아프죠. 아픈데 그건 해프닝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같은 최고위원 얘기 좀 한번 더 해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신 김기현 대표께서도 마찬가지고 당 지도부의 다수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경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주의도 좋고요. 또 본인도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보니까 조간신문 사설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 세 지도부가 우렁차게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남은 것은 몇몇 최고위원들의 설하다. 그리고 설익은 정책 발표다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사설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도. 그 부분은 어떻게. 저게 이 언론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또 고쳐나가야죠. 출범 초기고 또 선출된 이런 최고위원들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목소리 또 그런 걸 대변한다고 하다가 본인 국민 일반의 생각과는 조금 인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당 내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고 이게 아마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김기원 체제 이 세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지율이 좀 빠졌잖아요. 당 지지율이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지고. 그 원인하고 혹시 지지율을 반등시키만 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지율이라는 건 수시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좀 빠질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견된 예상됐던 하락도 있고요. 또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본 관계 같은 경우는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다 해서 우리가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또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책임의 반기고 그거는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동법 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이런 하나의 사고라고 볼까요. 좀 디테일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율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좀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신속히 지금 바로 잡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요. 한일 관계는 하나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5년 또한 대부분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서 배상 명령을 내렸을 때 관결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집행했었어야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의 시절에도 직용공들의 배상권 문제 청구권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 3차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 예산으로 6800억 정도를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건 내년 아마 총선. 오늘이 한 1년 정도 남은 날이라고 하던데 총선 관련된 얘기 좀 여쭙게요. 너무 긴 시간이긴 하지만 1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요. 어제 또 설아라고 그럴까요. 그런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총선 지면 국민의힘이 총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감옥 갈 거다.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막말 퍼리에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었습니까. 정치인은 특히나 중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또 분노케 하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말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을 지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유성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남은 3년 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런 정책들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속이고 갈라치기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송선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일 건데 사무총장이시기 때문에 공관위의 당원직 부위원장이실 거고 공천의 실무작업을 하실 거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내년 공천. 아직 좀 먼 얘기 얘기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공천이라는 것은 당선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선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과 유권자죠. 유권자와 또 우리 당원들의 지지. 또 그다음에 올바로 국민을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가는 것이 그게 원론적인 얘기죠. 그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총선 한 1년 남았으니까 내년 총선까지 있었던 변수들을 뽑아봤더라고요. 야당 쪽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가장 큰 변수로 뽑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 관련해서는 이거를 가장 큰 변수로 뽑았습니다. 검사 공천. 이 문제를 동아일보는 지적을 하던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가까운 검사들을 소위 말하는 영남이나 강남의 좋은 지역에 보내려고 할 때 과연 당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내년 총선에 여당 쪽의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뽑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요.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징후도 보이지 않는군요. 왜 그런 우려들을 하시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그것은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 중에 비서관 또는 이 정도죠. 몇몇은 이름도 썼더라고요. 몇몇 사람이 일을 할 때 대통령이 일을 하실 때 그동안 검증됐던 행정을 할 때는 정치인보다는 행정했던 분들이 낫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낫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개 보면 관료 출신들이 정치권 출신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이걸 제가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목표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또 정치인들이 좀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사무를 직무 중에서도 정치적인 업무보다는 행정 업무를 관리한 데는 익숙하고 갔던 분들 몇 분이 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프레임을 저는 씌웠다. 다수의 야당과 또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무슨 검사. 그럼 원희룡 검사입니까? 권영세 검사입니까? 그분들은. 정치인인데요. 정치인이죠. 온갖 이미 선거에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늘 그 사람이 전직이 법조인 검사에 대가지고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민주당 조우라고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같이 대통령과 일을 했던 검사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불러서 비서관으로 임명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과 정치인으로서 변신시켜서 총선을 내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직이 무엇이라 해서 특정 지역에 있어야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겠지만 단순히 가깝다가 대통령과 가깝다 해서 선거에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일부 언론에서 좀 우려를 표하는 것처럼 만약입니다. 내년 총선 임박해서 명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그런 거 없고요. 안 하실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없고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시고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역대 이 자리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역대 어떤 대통령님들보다도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선 공천 관련해서 국민들 또는 언론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여권 인물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던데요. 아니, 제가 그게 부정, 긍정이 아닙니다. 저는. 출마 안 할 거다라는. 아니, 저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걸 갖다가 우리 확대해서 가고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드시는데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멀쩡히 잘 행정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자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직에 충실하는 것이 그게 국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또 인터뷰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좀 떨어져서 당에서도 지금 당으로 와서 총선 출마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다라는 평가라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그냥 그분의 생각일 거고요. 그렇지가 그런 것이 생각하는 마련이 아니라 원론적인 생각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그건 지금 말씀드릴 때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에 일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새로운 논란을 별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 한 장관도 장관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또 그게 대통령과 국정의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먼 얘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 얘기는 꼭 좀 궁금하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요.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걸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저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단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당도 우리 당도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민주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 그런 이런 현재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거는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누가 그다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민주당 양의원형 의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는데 지금 후쿠시마로 출발하는 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이 후쿠시마 방문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 가면 일본 민주당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전혀 없다. 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 그런 보도를 가지고 수입한다고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의식 체계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호병 괴담 또 사드 괴담 민영화 괴담 괴담이라는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들은 늘 반일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의 언론 보도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국민들을 오도합니까? 언제까지 그런 선동하는 정치 국민 갈라치기한 정치로 국의의 손해가 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강의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